저는 얼마 전에 이제 발치를 했고요 사랑니가 나와서 사랑니를 뺐고 사랑니 지금 또 이제 뭐 제가 이제 또 일본에서 투어를 앞두고 있어서 열심히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끝! 바빠, 바빠 진짜 이 팔이 한 손으로 계속 추니까 어색하죠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서준아가 그럼 이거 바꿔요 반대쪽으로 안 돼요? 안 돼요 그런 걸 안 하세요 박수 박수 오 정말 가수로서는 진짜 꿈에 그리네 꿈에 그리네 그런 습니다 맞아 맞아 초 콘서트 진짜 굉장했죠 뭐 불렀죠? 솔로 뭐? 아 제가 뉴욕이야! 뉴욕 뉴욕을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서울에서 아 근데 진짜 서울에서 뉴욕을 아 진짜 기억나는 게 준케일 씨 DVD에 아마 있었을 텐데 그 자크가 안 올라갔었던 걸로 그 노래 보였어요 아 그런 일을 왜 하셨어요 지퍼가 안 올라가서 혹시 여러분 그 DVD 사셨으면 확인해보세요 그 자크가 안 올라가서